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는 심 받기 전에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가끔 봐요 진짜 심할 때는 예를 들어 제가 그때는 제자가 되기 전이었죠. 집을 보러 다녔대였어요. 그런데 새로 진 집을 분양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 집이 일산 어디 쪽이었는데 아무튼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일산 어느 쪽이었는데 살짝 낮은 산을 깎아서 만든 집터가 있어요. 이런 빌라나 이런 단지였는데 그분이 저를 분양팀이 저를 데리고서 가더라고요. 이 집입니다 하고 가는데 들어갈 때부터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요.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섬뜩하고 짜증나는 느낌이었는데 쓱 들어갔는데 그 방을 보여줬는데 벌써부터 이게 좀 한기가 느낀다고 해야 되나? 벌써부터 싫더라고요. 그때 집사람 보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자. 그러고 나서 그 집을 보고 나서 다음에 오겠습니다. 그러고 왔어요. 집이 와서 그날 저녁이었어요. 저녁에 와가지고 잘나고 저는 이제 들어와서 씻고 들어와서 침대에 딱 놓았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뚝 들 때쯤 되니까 문이 살짝 이만큼 방틀문이 이만큼 밀렸는데 뭐가 까만 게 쓱 들어오더니 사람 형태의 까만 게 들어오더니 쓱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 옆에 싹 앉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막 과위 눌렸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. 그 다음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욕이 상욕하고 막 나가면서 그때 뭐 일반인 때라 내가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싸우다가 싸우다가 과위를 과위에 눌려서 싸우다 깼어요. 그게 처음 이제 귀신을 보게 된 게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신을 받고 나서는 귀신이 나기보다는 그런 안 좋은 그림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저희 신도들도 이렇게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고 오시는데 어느 손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올 겁니다. 그래서 예 오세요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법당이 법당 문이 이만큼 열려 있을 때였는데 제가 저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. 이제 전화 통화를 받고 오는데 그분 통화하고서 한 10분도 안 있었나? 근데 뭐 검은 게 쓱 하고서 저희 법당 안에 들어오더라고요. 아 이걸 보고 이게 뭐냐? 그러면서 몇 첨에 이게 군웅이냐? 뭐가 들어왔구나? 그러고서 제가 혼자서 주절주절하면서 법당 들어와서 그러다 보다 뭔지를 찾아냈죠. 이제 아 이 상문이 들어오는구나 상문이 들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분이 딱 왔을 거 아니에요. 이제 들어오면서 어디 상가집 갔다 왔어요? 얘기를 하니까는 남편이 상가집 갔다 왔어요. 그것도 자세하게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자분이었으니까 남편이 상가집 갔다 왔어요? 그렇게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. 예 어제 고모가 돌아가셔서 상가집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. 그랬래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 법당에 뭐가 안 좋은 게 들어오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분이 이제 상문살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서 상문을 빨리 떨궈야 되겠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거든요. 저도 그게 처음에는 이제 일반일 때 그런 검은 기운에 이제 잘 때 그 가위 눌림의 현상을 똑같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있는데도 그런 형태의 그림이 계속 눈앞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이제 제자가 되면 되니까는 그런 걸 미리 예시를 해주고 아니면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너는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거를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런 통신으로 인해서. 화경이 보인다 그러는데 조금씩 이제 뭐 자세하게 귀신이 뭐 머리 팔 달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보통 저는 남자다 보니까는 남자 법사이자 박수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둔한 편인데 여자 보살님들은 여자 제자님들은 그런 걸 자세하게 보더라고요.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화경도 많이 보시고 그분들은 선몽도 많이 받으신데 저는 선몽 이런 쪽에는 거의 잘 안 봐요. 특별하게 뭐가 문제가 있거나 엄청나게 안 좋은 게 있으면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특별하게 뭐 자주 그런 걸 겪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경 자체에 들어오면은 보통 100%예요. 그냥 들어오면은 꺼내보면 오반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오새끼는 신장님기인데 그걸로 저는 이제 봤거든요. 이게 제가 물어봐도 그 왜 답이 단답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다 못 봤잖아요. 그러면 깃발로 인해서 그게 어떤 상문이며 뭐며 누구한테 들어왔으며 그걸 거기서 빼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화경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게 다 맞더라고요.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걸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. 이게 귀신이구나. 그런 걸 알았죠. 이제 신 받고 이제 애동 기자로 지금 4개월째 제자의 길로 가고 있는 선봉 암의 선봉 도사라고 하고 앞으로 이런 방송은 제가 예전에도 신을 받기 전에 다른 방송도 좀 틈틈이 좀 재미삼아 그때는 했지만은 좀 앞으로는 이제 제자 길로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해서 많은 이런 구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저희 같은 이런 무성인 방송을 많이 보고 좀 희망도 좀 찾고 없는 희망도 찾고 원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. 남들이 못하는 거를 인간에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도와주는 우리 신령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자 역할이니까 서설음 없이 뭐 굳이 뭐 돈이 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크게 크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은 본인의 걱정거리면 더 나가니까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데 오셔가지고 가볍게 상담한다 생각하고서 마음에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마음도 많이 한결 좋아지실 거고 아무튼 이 방송 보시고 서로 이제 방송의 대화도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에 한편에 위로도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더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연락을 하실 거고 그러는데 아무튼 연락도 주시고 아니면 또 이런 방송도 제 방송도 많이 봐주셔서 또 나중에는 더 많은 구독자가 생겨서 이제 저도 이제 제자의 길로 해서 많은 구제 중생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